우리 각자의 고인들에게 박수 한 번 드릴게요 똥 파티에 가고 있어요 어제 열심히 다 만들어서 이제 이따가 나눠줄거 같네요 가서 다시 올게요 저희 오늘 종방연이에요 종방연이에요 끝났어요 너 놈이 나니 생냥봉래 우리 작가님 나니를 만들어 주셨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사랑은 또 켜 스웨이 저는 이별이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거를 다 여기다가 편지를 쓸 거예요 내 마음 고이고이 담아서 이렇게 이별을 준비하려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런 긴 꿈을 꾼 기분이에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근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